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지난 한 6개월 가까이 시정을 책임진 시장으로서 그동안 흐트러진 시정 전체를 바로 잡고 또 나아가서 사업들 좌초되거나 그리고 지연됐던 사업들을 정리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고 또 하나는 이 도시의 미래 전략을 짜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. 그런 의미에서 보면 2040 그랜드 플랜 수립에 대한 정책 수립, 또 장대 교차로 입체화 결정, 그리고 유성 터미널 조기 준공을 향한 정책 결정, 그리고 그동안 흐트러져 있던 트램에 대한 정책 결정, 또 우리가 100대 과제 선정, 이런 것들에 대한 차질 없는 대비와 준비를 해왔던 그런 기간이었다고 보고요. 또 사실상 내년도가 제가 추진하는 시정의 어떤 전략들이 추진되는 해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해왔던 그런 시간이었다고 봅니다. 그 중에서 방위사업청 대전이전은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취임 62일 만에 방위사업청 대전이전을 확정지은 이장우 시장은 나노반도체를 대전의 주력 사업으로 선포하는 한편 산업단지 500만 평 조성에도 박차를 가했습니다. 이와 더불어 지난 22일에는 대전이 전남, 경남과 함께 우주산업 클러스터 3축으로 지정됐습니다. 1,600명 가까운 직원들이 결국 대전으로 이주하게 되겠고 또 17조원의 사업비를 쓰는 방위사업청 대전이전은 대전발전을 위한 큰 동력이 될 거라고 봅니다.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방사청 이전과 더불어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방산기업을 대거 유치하고 육성하는 문제를 새로운 미래 전략으로 삼게 되겠습니다. 또 두 번째 성과는 저희가 우주산업 클러스터 3축으로 결정된 겁니다. 사실상 지난 민선 7기 때 소홀히 해서 정부에 제대로 사업을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탈락할 의기에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그 소식을 듣고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설득하고 좀 더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